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략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1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3시 20분을 방금 지나간 상황이 되겠고 현재 한국전략은 약 3% 정도 하락하면서 동시효과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한국전략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하는 일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상승하는 이유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력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전에 전기료를 내구요. 반면에 이제 한전은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죠. 물론 한전이 자회사를 통해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부분들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구요. 그거를 이제 전력 거래소에서 사서 공급을 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에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매출 보기 전에 일단 주제사항 보시게 되면 한국산업은행이 지분 32% 그 다음에 정부가 18% 정도로 보유하면서 사실 이제 50% 이상을 정부에서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공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전력 없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분을 꽉 쥐고 있다.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 권한이나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일단 뭐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이제 모습들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봐왔었구요. 그 다음에 한전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 60조원대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이 되는 거고 올해도 내년도 역시나 이제 60조원 정도의 매출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구요. 그래서 한국전략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2015년도에 실적 영업이익 11조원 정도를 찍었고 16년도에 12조, 그 다음에 이제 4조 9천억원, 그 다음에 적자전환, 적자폭 확대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난 2016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때였죠. 이때 이제 실적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고 실적 감소, 2018년도 적자전환, 2019년도 적자 확대, 2020년도 흑자전환의 이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냈죠. 그럼 적자 확대 구간이었구요. 흑자전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정점이었고 이유는 일단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의무 비율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 요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반영시킬 수 없었던 구조였구요. 반면에 이제 전기료는 동결 또는 누진제가 폐지가 되면서 전기료는 어떻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반면에 비용은 증가되고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비용들을 한전히 다 떠안는 구조 속에서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확대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연료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또는 연료비가 떨어지는 만큼 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그런 상승의 요소들을 비용 상승의 요소들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전이 와 이제 실적이 대박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대규모 적자를 한전이 떠안는 그런 구조 속에서는 탈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 4년 2016년부터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를 이번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가 되면서 정배열로 만들어놨죠. 한 3만원대까지 가다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다라는 거죠. 악성 매물, 물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매도나 이런 것들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하나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한전이 안정적인 이런 실적 기틀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늘려가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의 재평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싶을 텐데 사실상 떨어지는 이유는 뭐 붙이자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올라가는 이유를 또 붙이자고 하면은 또 한도 끝도 없죠. 결국에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4조 원대에서 3조 원대에서 4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 추정 측 영업이익이 한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좀 낮추는 그런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과적으로 원가는 먼저 올라가는데 원가는 뭐 연료비나 이런 것들은 먼저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요금 인상은 후행적이다 보니까 후행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런 이제 차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개선되는데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요금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푹 빠졌다가 최근에 연료비죠. 연료비나 이런 LNG 가격, 석탄 가격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V자로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한전에게 좀 불리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한 50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안정적일 텐데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훅 올라가면서 연료비는 이렇게 훅 올라가는데 이걸 반영하는 요금은 뒤늦게 반영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50불, 60불에서 계속 행보를 해준다면 연료비나 이런 것들이, 유가나 이런 것들이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V자로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하락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 종목을 보면은 참 기관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와 진짜 어떻게 주식을 이렇게 진짜 내답할 수 있는지 백날가도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기관인데요. 12월 19일, 그 다음에 1월부터 해서 줄곧 그냥 죽어라 팔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살 건데 얘네들 제가 보기에는 다시 분명히 살 건데 와 이렇게까지 팔아 제끼면서 주식을 던져버리나 싶습니다. 사실상 한국전력만큼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된 게 어디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내다 팔고 있습니다. 대단한 놈들입니다. 전혀 주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주식을 이렇게 할 거면 뭐하려 합니까? 이런 이제 종목들,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성과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종목임에도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거의 뭐 단타 올라가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자. 이런 형태의 매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가도 도움이 안 될 놈들입니다. 그 물량들을 이제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팔면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팔고 있는 거고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데 주가가 하염없이 지금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전이 뭐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 단기적인 바닥이 됐던, 기술적인 바닥이 됐던 거의 이제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나오면서 5일선과 11선을 타고 가다가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예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한 2만 6천 원까지 깨버리면은 사실상 지지 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거의 마지 노선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한 2만 3천 5백원에서 2만 2천 5백원 정도 이 정도가 거의 뭐 바닥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2만 3천 5백원에서 2만 2천 5백원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또 붙였죠.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에 한전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승세를 계속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의 흐름들이 아니라 좀 박스권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박스권. 그래서 어차피 고점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됐고 지금 이번 12월달 상승에서 고점은 2만원대 후반대에서 고점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좀 저점을 차지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하나 이제 거대한 좀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기업의 가치가 이전하고 확실히 달라졌죠. 내용적인 부분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결국에 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과 지금의 가격이 같다고 해서 내용까지 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가격은 같을 수 있어도 이때는 역배열 하락 추세였고 지금 정배열 상승 추세입니다. 정배열입니다. 지금 정배열 국면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하락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거의 잘 안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이번에 35까지 오늘까지 35가 들어왔거든요. 35에 들어왔는데 아마 내일 하루 이틀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초에 조금만 더 흔들리면 아마 이 30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 가격대가 아마 23,500원에서 제 생각에는 22,500원대 정도에서 얼추 좀 이제 바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정도에 와서 이 구간이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매도 영역.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이자 기술적인 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여기서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가 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도 결국에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30 밑으로 떨어지면 바닥 짚고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전처럼 이전에도 솔직히 박스권이죠. 사실 이 한국전력이 지금 레벨이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대신에 가격이 좀 높아졌을 뿐이지 또 높아져서 또 박스권 이런 흐름들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하락의 끝자락에 왔다. 이번 주에 아마 좀 저점을 찍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돌아 나가거나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매매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 한전에서의 기관의 매매 형태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뭐 이게 어떻게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연기금도 그렇고 투심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합니까? 올라가면 다 팔아먹겠다. 또 다시 다고 이건 뭐 단타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의 매매 형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 개인들의 고군분투 한전은 망하지 않는다. 결국에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간다. 그런 이제 개인들의 이런 투자 철학 이런 부분들 참 존경을 내가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보다 개인이 100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끝 자락에 거의 오지 않았나 이번 주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떨어지면 또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한전의 이번 주 하락이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돌아가기를 간절히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그 다음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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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